유권決'. 약속했으니 especially when the模様의 원칙 Ça distinguished former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37, cases 카드로子 haber começ 거 길어 당면이요 왼쪽 보실게요 오른쪽 보고 한 차례 짜려보세요 당면이요 왼쪽 보실게요 왼쪽 보실게요 왼쪽 보실게요 트로피아 왼쪽 보실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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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졸업 소감 말씀해주세요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벌써 제가 졸업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저는 이번 고등학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즐거웠고 앞으로도 항상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또 보자 니가 따지면 어떡해 인마 성인이 되고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뽑아주세요 한 가지만 뽑아주세요 이미 성인이 된 지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술도 마셔봤고요 해봤기 때문에 PC방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우야 졸업식 간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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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